개똥캐 아 나 뭐 아이씨 드로우 진짜 드로우 킥 드로우 베르벨 또떠요 베르벨 또떠요 베르벨 또떠요 나 아파서 소리 지르는 귀족 그래민 드로우 킥 맞으면 아프지 베르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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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든 머리가 나그라간 가보징어 아니다 아 고민되네 17장이면 좀 말이 안되는데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래 그렇겠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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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리 몽디 타라 강화왜함 내가 얻어둠의 공차는다 내가 얻어둠의 공차는다 찾았다 찾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지 미친 내가 타격을 그렇게 그렇게 지웠는데 정말 징그럽다 징그럽다 말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도롱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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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상할 정도로 트로프킥을 자주하는 아이언클래드 여긴 뚱땡이 없어서 좋네 여긴 뚱땡이 없어서 좋네 여긴 뚱땡이 없어서 좋네 지누아? 으 으 으 됐어 이거. 아이 참네 진짜. 이게 말이 그냥 아휴 오우 발굴 벨트 지누 없는다 육체력도 너무 아쉽다. 바단장을 강구합니다. 아 이 자식아. 그만 나와. 캠핑몰 그만 나와. 어딜 가나 그만 모여요. 기사는 필요 없지 않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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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와 드로킥 쌈코 포션 알록달록하구만 힘 필요함 이번 톤에 공격을 해야 약분을 하는 데 주판이 나와야 하지 않나 호식 들고 와서 뭔데 세네콘은 진짜 아닌 것 같다 룬반구 약점 분석 약분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메타 쟤만 빼고 때리네 경로 어어 아싸 발격 지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0각인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0붐. 힘 겁나 세다. 전함. 난고나 극복. 난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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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.. 아니.. 3배 안뜨림? 약점 분석이라는 최강의 수비 카드가 있는 한 난 무적이다 1 우리 터라 모험 잘 먹었다 무적.. 무적 정도는 쓸만할 것 같은데 가시가시 딩동댕동 오예 고수 고수 폭발 포션 버렸더니 폭발 포션이 필요한 전투가 5 그냥 2 4 전투 아니 저거 왜 경도로 못 막아 약전 분석 방어력 대전해 펌프 하나 더 약전 분석 앞에서 1딜도 넣지 못하는 어접들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어둠의 부흥 이렇게 하나보냐 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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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엇을 해야 할까? 난 선택지가 없어. 슬슬 참외들지 않으면... 아... 이 언클레드... 슬슬 참외들지 않으면... 슬슬 참외들지 않으면... 슬슬 참외들지 않으면... 슬슬 참외들지 않으면... 아 이런... 아 이런클레드... 슬슬 재밌어. 잡았나? 어? 됐다 음 역시 달팽이야 아루지 도넛 어둠의 봉이 이 자식 진짜 이쯤 빼면 대단하지 않나 어떻게 저렇게 두 장을 넣어도 맨 밑에 대단하군 대단하군 1이 지금 신성 신성 이젠 내가 이겼다 작은 어섭들아 희낙인 모멸과 피빡의 시간들 지긋지긋한 차였다 발굴 꼭 시켜야 되는데 여미음 비행기까지 비행기 태워주는 차안과 방패 심장에서는 타락 안써야겠지 심장 심장 잘가 스토리 아임 스트롱 좋습니다 지구 소설 소설 도움받아 빛의 만연한 이치 먹어야지 약분 저거 또 태워야 되지 않나? 약 6강식의 섬탑 여미 아휴 심장 오늘 왜케 말썽이야 아휴 아니 아크리 말썽인가? 배부르네요 힘들었다 뿔피